지민과 지수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디지털 흥몬 점수 방송의 수점수 케이팝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지민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영상은 계속 질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그의 모든 것이 망설지던지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